섬겨주시는 총여성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갑자기 우리 호민 전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나오시지?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우리 오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 첫째 날 예수님의 습관이 내 습관 우리 습관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습관 배울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예배의 습관이었죠 예수님의 예배 습관 그것은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는 예배 습관을 예수님의 부모님의 예배 습관을 따라서 시작되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건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예배하는 부모님들의 그 예배를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의 핵심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또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말씀을 나눴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만드는 습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 삶의 리듬과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가 예배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하셨고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다 나눴죠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열매를 맺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도순 트로트만의 예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주님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 그 은혜를 또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찾아보는 예수님의 습관은 순종을 만드는 습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을 만드는 습관 기도 순종을 만드는 습관 기도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을 하나 찾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금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습관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에토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습관을 찾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였죠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감남산에 밤이면 감남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왜 감남산에 오르셨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보통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감남산으로 나가서 쉬셨다 자 여기서 쉬셨다는 말은 거기서 머무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단이가 감남산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님의 이 하루의 리듬 이 루틴을 백성들도 알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면 감남산으로 가서 쉬셨고 다음 날이면 일찍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감남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목적은 쉬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예수님이 감남산에 있는 베단이 동네 가서 쉬셨는데 이날만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밤에 쉬셨던 것만큼이나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 날이 있으셨다는 거죠 겟세만의 동산을 예수님이 지금 처음 가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올 때에 어디 한 곳을 콕 집어서 옵니다 어디죠? 겟세만의 동산을 지목해서 오는 거예요 왜죠?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 거기 계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가끔 겟세만의 동산에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성경 보면 대부분 어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거기서 여러 번 모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유다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도 여러 거기를 따라갔고 유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요 아니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에 가깝습니다 기도 생활 아주 철저한 습관이었다는 거죠 자 보금서를 보시면 특별히 누가 보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일관된 기도 생활을 잘 보여줘요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습관이라기보다는 생활 자체셨어요 누가 보금 보시면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여러 번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말씀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택하십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기도하셨어요 또 기도하시는 중에 그 변화산 체험이 일어납니다 또 11장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21장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자주 기도하셨고요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보게 되죠 그리고 2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숨이 떠나가실 그때에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습관 기도의 생활 아주 기도가 삶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기도 습관 기도 생활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겟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46절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 있으셨으면 알 수 있죠 무슨 유혹? 무슨 시험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이미 이제 시작됐어요 사단이 이미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이미 가론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국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씀합니다 또 사단이 제자 그 베드로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남산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은 유혹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 십자가에서 도망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말미암은 그 진노의 잔을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도망칠 결심만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개세만의 동선에서 빨리 피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잡아 넘기려 왔을 때 그 어둠을 틈타 빨리 재빠르게 뛰어가면 그 어딘가로 숨어 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셔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의 그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42절 그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 내 뜻을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에 그 기도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뜻을 꺾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모릅니다 자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기 자신의 뜻을 꺾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기도의 씨름, 기도의 전쟁과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애써서 힘써서 더욱 간절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 전쟁이죠 씨름이죠 정말로 분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천사도 나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뜻을 꺾는 그리고 자신이 죽는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이 드셨어요 여기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죠 하지만 슬퍼만 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지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꺾는 자신의 그런 의지 자신의 자아 자신의 목적 이런 것들을 꺾는 정말 간절한 기도 애쓰는 기도 그런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야지만 그렇게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씨름 영적 전쟁과 같은 그 기도의 씨름을 하셨기에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담당하시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습관이라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 이 기도 생활을 보았고요 백성들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도 했죠 주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했다는 이 점 예수님께서 다른 보금서 말씀 보시면 이 깨어 기도하라는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부탁도 하셨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십자가 지는 제자들이 되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제자들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사도 행전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분부대로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헌신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고난 앞에 담대해져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로 본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였을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담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 한번 결단하시죠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리라 나도 예수님 따라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 또한 헌신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며 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길